안녕하세요 셰프님. 날도 화창하고 조명도 화창하고 아주 좋습니다. 아 그래요? 신민은 어때요? 아 근데 딱 이렇게 연장. 연장이란 얘기. 아 저 미안합니다. 뭐 프랑스 건너냐? 건너리냐고. 작업복을 딱 입으시니까 갑자기 무게를 딱 잡고. 야 작업복이 뭐야. 아니 이제 딱 입고. 아 저리복 셰프님은 셰프 복을 딱 입으시니까 갑자기 그 들떠던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. 그래서 야 그 약간 그 남이와 부부 안경 덮어 써내리고 이렇게 딱 이제 선글라스가 아니라 안경 끼니까 확실한 뭔가 좀 무게감이 잡히셨네요. 그나저나 우리 셰프님께서 아주 오늘 그 깜짝 놀랄만한 요리를 준비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너무 궁금합니다. 야 오늘 과연 어떤 음식을 준비하셨을지. 아 오늘 요리 컨셉은 어제 별미 삼총사의 변신은 무제고요. 삼총사요. 혹시 달탄양 브로터스 아라미스인가요. 해삼 도다리 바지락 그리고 마지막 화룡점점으로 거제 맹종즉순을 이용한 양식 같으면서도 조금 익숙한 그런 요리들을 준비해봤습니다. 야 좋다. 양식 같으면서도? 아 이게 양식인가 했는데 먹어보면 또 약간 한식 같기도 하고 오실 손님들을 위한 맞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. 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